아 좀 적성에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게 가는 이유잖아. 그래서 다시 판매하신다고 디젤 트럭은 항상 그렇지만 거래했던 차량들은 다시 돌아온다. 네 오늘 어디 가세요? 자 여러분! 어디 가냐? 인천 송도 갑니다. 가는 게 아니라 다 왔다. 상담하느라고. 금방이야. 안산에서 송도는. 한 30분. 내용이 뭐냐? 내용이 뭐야? 들은 게 없잖아. 그래 나만 알면 돼. 언제지? 한 1년 되셨나? 거의 딱 1년 되셨구나. 1년 전에 1톤 차 끼리끗한 거 좋은 거 플러스 영업용 넘버를 장착하고 가셨어. 근데 1년 한 현 시점에서 좀 적성에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? 그게 가는 이유잖아. 그래 다시 판매하신다고 견적은 어느 정도 다 논의가 돼서 가서 이제 실물 보고 서류 이제 판매하는 서류 확인하고 매입하러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 정도. 가는 게 아니라 다 왔다. 이 뭐 디젤 트럭은 항상 그렇지만 거래했던 차량들은 다시 돌아온다. 우리 그 부적 스티커 있지? 이때는 스티커가 있었나 모르겠다. 있었던 거 같은데? 아무튼 니네가 안 붙여드렸으면 없는 거고. 그때 당시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김과장이 아마 계약해드렸을 거야. 직접 뱉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배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 매입하는 생생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바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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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저 차 아닌가? 아닌 거 같은데... 바다이! 1톤 차를 찾아봐... 바란 남자 달린 게... 그럼 몇 대 되겠어. 3색이지? 이거 아닌가? 바다이! 올라가봐 방방 안녕하세요 시동 한 번만 걸어볼게요 차는 오래 세워놨어요? 아니에요 3일? 계속 일을 하셨어요? 네 깨끗하게 타셨네요 깨끗하게 타셨어요 네네 3만 2천원에서 탄 거예요 이게 아직도 고정이 안 됐어요 이게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? 네 이게 무거우니까 여기 흔들흔들 거리는 거 빼고는 제가 다 이 바닷 매트도 제가 다 한 거고 이것도 제가 한 거고 웬만하면 제가 택을 좀 깨끗하게 많이 다 이 바닷 매트도 다 이 바닷 매트도 겁나 판정이 나와가지고 아 점등 점등이 나갔더라고요 그게 함께 그것 때문에 부족함도 줬어요 그래서 그거 새 걸로 갈고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는 해 차 상태가 괜찮으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요즘에 뭐 13만 킬로 뭐 흔하니까 그리고 그나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셨네 최대한 빠르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번은 하는데 이제 저 적성에도 좀 안 맞고 주선사에 횡포 갑질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신 케이스야 차 안에서 우리 가는 데 뭐 엔딩 찍어야 되는데 엔딩이 없어 빨리 급하게 또 시흥에 가서 또 거기는 개별 넘버 매입하는 현장에 뛰어가야 돼서 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틀트럭 국성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